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김정인의 계량된 미사일을 계속 쏘아 대거나 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막말을 퍼붓는 것은 그만큼 초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한국 보고 미국을 설득해서 제재 완화 방안을 찾아보라 우리가 이만큼 다급하다 그런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징표가 계량된 미사일을 계속 쏘아 대는 것이다 욕설을 마구 퍼붓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외환 보유구가 계속 고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돈줄이 마르고 있다는 것이죠 금고가 비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다급함을 잘 아는 미국은 너끈합니다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문재인 정부만 북한의 다급함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그런 형국이 현재 펼쳐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달러를 얼마나 갖고 있는가 이런 점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러면 북한의 현재 북한이 하는 일도 이해할 수 있고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대북협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유지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점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연구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양대 교수로 있는 장경수 교수하고 통일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있는 김석진 씨가 현대북한연구라는 그런 학술지에 북한의 외화수급 및 외화보유액 추정과 북미 비핵과 협상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아주 공이 많이 들어간 연구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 가운데서도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이 보유한 외화는 최소 25억 달러에서 최대 58억 달러로 추산된다 만약 북한이 2019년 이후에도 2017년과 2018년과 비슷한 수준의 대규모 무역적자 규모는 원유를 제외할 경우에 한 17억에서 18억 달러의 적자 폭입니다 그 다음에 외화수지적자 대개 10억에서 11억 달러 정도의 적자입니다 이것을 감내하면서 수입인 대외 수입인 20억 달러를 유지한다면 적자 규모와 수익 규모를 일단 가정하면 북한은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피하면서도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2020년에도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고 계속된다면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20억 달러 수준의 상품 수입이 또 지속된다면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고 이런 수입도 한 20억 달러 정도가 된다면 북한의 외환 보유고는 2020년 말에 고갈되는 수준에 가까워지거나 아니면 최대 20억 달러 정도 남을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2019년에 어느 시점 이제 올해죠 어느 시점에서 북한이 갑자기 상품 수입 규모를 줄이게 되면 그것은 외환 보유액이 고갈되는 시점을 좀 더 길게 가져가기 위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북한이 지금까지 협상 전략을 버리고 장기전에 들어간 것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버티기 전략에 들어가는 쪽으로 입장을 손해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그동안 북한을 지탱해왔던 20억 달러 이상의 수입은 2020년 이후까지 유지될 가능성은 낮다 그리고 2019년 말까지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은 모두 철수해야 된다 2019년 북한은 밀수출, 관광수입, 그리고 해외 파견 노동자 수입 등으로 일정한 외화 수입을 얻었고 그 다음에 원유 및 최소한의 석유 제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보류의 계리가 2017년 또 8월 달에 내리진 것이 2371호입니다 이것은 석탄득 강산물 수출의 검지와 관련된 조치고 그 다음 수산물도 그때 수출이 검지가 됐습니다 그 다음 2017년 9월 달에는 2375호 안보류 계리 그건 섬유 제품 수출을 검지했고 그 다음 그 해 12월 달에는 2397호 안보류 계리 농산물 등 수출을 검지를 했습니다 북한의 외화부류 채널을 전부 차단한 조치가 이 세 가지 조치입니다 때문에 북한의 외화 수급 상황은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섯 번째입니다 북한은 외화보유고 고갈에 대비해서 늦어도 2020년 말까지는 미국의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타결하는 그런 시간표를 갖고 있다 늦어도 2020년 말까지는 어떤 형식으로인지 미국과 협상을 해서 비핵화와 체제 보장 양장 안에 뭔가 해답을 얻어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북한 김정일 정권은 협상의 목표가 미국의 대북 제재에 불복하지 않는 그런 체면을 유지하면서도 협상의 결감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1차적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2019년 또는 그 이후에 상품 수익을 대폭 줄이기 시작하면 그런 시간표가 변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도 무방하다 여섯 번째입니다 대북 제재가 시행된 2017년 북한은 사상 최대의 무역 적자를 기록합니다 20억 달러 원율을 제외한 액수입니다 원율을 제외한 경우는 17억 달러입니다 원율을 포함해서 20억 달러입니다 이렇게 2017년도에 막대한 무역 수지 적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도 상품 수입을 줄이지 않는 것은 김정은 정권의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이란 것은 미국과 협상을 단계별로 진행하면서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충분한 제재 완화를 얻어내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실질인 비핵화의 진전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는 어떤 종류의 제재 완화도 행하지 않겠다 그런 입장을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썸썸이를 줄이지 않았던 때 가졌던 북한의 전략이 상당히 맞아 떨어지지 않았음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당황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문재인 정부가 어떤 행시 원하지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에 동조를 하고 그리고 북한을 돕기 위한 것은 북한의 전략에 놀아나거나 북한을 적극적으로 돕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약에서 말씀드리면 세상을 관통하는 지혜는 돈줄이나 혹은 지갑입니다 돈줄이나 지갑처럼 중요한 게 없죠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의 적극주로 공조해서 대북 제재에 대해서 어떤 조치의 완화도 취하지 않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안위와 이익을 위한 것이다 이 점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북한이 선물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치적 이득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다니는 일도 아주 우둔한 일이고 또 텀만 나면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재촉하는 것도 미국 쪽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일이고 또 그와 같은 모든 행위는 대한민국의 양식이 있는 시민들과 국민들에게서 불신과 의욕을 받는 대상이고 한 걸음 나아가서 국민들의 이익에 위반되는 아주 저해하는 행위다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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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